선관위 사무차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목격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법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이석을 해요. 나가세요. 바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무총장 옆에 오세요. 총장 옆에 오세요. 누구 몸대로 거기에 앉아요. 사무총장.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누구라고 하고 이석을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가 있어요. 제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났어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있어도 된다고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진상판 하세요. 누구예요. 그 뒤에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네.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김재현입니다.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도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인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창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와. 어디서 배워본 건가요. 지금. 국회는 뭘로 받은 거예요. 지금. 총장 앉으세요. 기획재정관. 똑바로세요.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과장.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을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담당 직원 누굽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잘 보냈지만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어요. 40분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40분 정도에 이석하라는 얘기를 누가 적어줬어요. 일어나세요. 그 직원 누굽니까. 저희가 제가 전달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누굽니까. 과장한테 쪽지 전달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대봐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입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벗기하세요. 차장. 회의 끝날 때까지 총장은 이사 가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회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